루야, 단일한 목사님 미주 선거여행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구가시는 모든 여정과 선거 사역 쪽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권사금식 성회가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 많이들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며 우리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젠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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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술이 되문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고해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3일 예배 나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가정자녀사 범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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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